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가 만난 상대 중 가장 교활한 놈이야. 내가 쓰러지거든. 군단을 데리고 코라를 떠나라. 도망이라며? 저를 갖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서야. 내 명령에 복종해. 군단을 데리고 우리의 진정한 적에게 가라. 아몬을 찾아. 그가 다시 군단을 노예로 부리기 전에 그를 파괴해라. 알겠습니다. 이 날을 위해 군단을 변화시켰어. 이 일이 끝나면 저그는 어떻게 되는 거지? 대대야 적진 문턱까지 왔고, 이제 끝이 보여.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악트로스를 절대 만만히 봐선 안 돼. 그는 상대의 생각을 꿰고 있어.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한단 말이지. 하지만 당신도 그의 계획에 수없이 얽혀봤잖아. 공보문, 또 희생양. 뭔가 배운 게 있지 않겠어, 에? 맞아. 내가 좋은 제자였는지는 곧 알게 되겠지.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코랄에 도착하지도 못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 우리가 해냈습니다. 여왕님께서 저희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난 후엔 저희를 떠나실 건지요? 나는 군단과 하나다, 이지아. 이번 전투에서 살아남으면 더 큰 전투가 기다리고 있어. 그때도 우린 함께 할 거다. 나한테 돌려줬을 trustworthy, hoped. 그려부털 소리 부위 everybody. 그려진âmy 아쉽았어У이. 나는ospely 아쉽 Harold Darth Vader. 하지만 하나하나의 마음속은 외롭지 않습니까? 저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들에게서 군난이 쓸 정수를 빼낸 다음 다 죽여주는 겁니다. 테란은 네가 여기 있는 걸 상상도 못한다. 원시 저그에 대해 전혀 모르지. 그들의 정수를 수집하겠다. 테란이 널 보면 깜짝 놀랄 거야. 항상 싸이오닉 연결망을 사용해 우릴 공격했거든. 원시 저그는 연결망 없다. 원시 저그는 그란과 필요 없다. 바로 그거야. 울트라리스크 강화 준비 완료. 코랄에서 자취령 실험실 발견. 울트라리스크 실험 중 연구 실험체로 적공격 가능. 자취령. 자취령 외계연구시설 이 녀석이면 많은 걸 할 수 있지 잘 들어라, 울트라리스크 거길 빠져나와 입구까지 와라 네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모조리 죽여라 4번 경비 문대! 거기 지금 무슨 일인가? 4번 경비 문대! 4번 경비 문대! 저기! 저 제어장치를 파괴하고 울트라리스크를 풀어줘라 독성 화합물 살포 엄청난 독성 울트라리스크 유전자와 결합 독성 변종 맹독성 폭발 물질 분출 대상 지역에 있는 적들에게 피해를 줌 군생활 완전 꺼였네! 이 시설에 있는 저그를 싹 쓸어버려! 당장! 비팔들 1-2-3-4-1 2-3-4-3-4-0 명령 대기 중 무시설 마비 교본 탈출 다음 전장으로 이동 아우구스트그라드 외곽 군관사 보급기지 시설을 파괴해야 함 내부에서 시험용 핵무기 생산 자치량 병력이 다리를 지키고 있다 전진에서 경로를 확보해라 울트라 리스크가 온다 핵미사일을 발사해라 당장 배야, 핵미사일이 아직 시험단계라 무슨 일이 생길지 저희도 모릅니다 빚어먹을 미사일을 발사해 당장 비해 비해 분석 중 울트라 리스크 방사능 화합물에 감염 방사능을 활용해 쇠퇴한 진화 개통과 결합 울트라 리스크 변종 토라스크 죽은 조직 재생 생명체에 되살아남 계속 밀어붙여 공격을 멈추지 마라 계속 밀어붙여 공격을 멈추지 마라 아이의 매우 22년 고치 형성 잠시후에 다시 살아남 다시 살아남 다시 살아나 노트라 젠장 말도 안돼 미사일 발사! 필요하다면 이 도시를 방사능 폐허로 만들 수도 있어! 미사일 발사! 추가 우타미스크 준비 완료! 전달 중! 미사일 발사! 이제 겨우 할부 끝났는데!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공격이!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시설 파괴 실험 핵무기 더 이상 생산 불가 울트라리스크 유전자 준비 시설 파괴 진화 구덩이로 귀환 유전자 결합 준비 완료 결정 대기 중 시설 파괴 진화 진화 와이고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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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